아 산호값 때문에 만들었습니다. 저희 집 고양이 때문에 필라테스 때문에? 잘하자 네 저는 29, C 모 그룹 이동현입니다. 저는 28살 공장 설계하는 모세희입니다. 광고 일을 하고 있는 황민지입니다. 네 되겠습니다.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인 것 같습니다. 신용카드를 해야 현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요새 뮤지컬 같은 거 결제한다고 두 번 보려면 할부 해가지고 물을 준다고? 저는 삼성페이를 쓰고 어머니한테 제 신용카드를 드리던지 후회하고 있죠. 문자 날라오고 무슨 코다리에서 많이 긁히더라고요. 아 뭐 드셨구나. 같이 사는 거 찢어지고 엄마 사랑합니다. 고양이 키우는데 코팡에서 고양이 모래도 사야 되고 중성화 해야 되잖아요. 중성화? 네 아무 성도 없어요. 저희 고양이는 그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. 중성화를 안 시키면 되지 않나요? 중성화를 하면 더 건강해지는 거 중성화 수술하면 고양이 입맛도 많이 떨어졌을 거 같은데 그러면 식비도 좀 줄지 않나요? 중성화에 꽂히셨나 봐요. 중성화가 중성화가 그러진 않고 그냥 허전한 정도예요. 저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정육점 이름이 한우랑 돼지랑이라고 부르거든요. 제가 쓴 건 아니고요. 저희 어머니께서 한우를 구매를 하시는데 제가 카드를 드린 순간부터 그걸 제 카드로 사시더라고요.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90만 원 그게 한 번에 긁혀서 네 엄마 사랑합니다. 전 또 다른 할부가 올해 9수라 교통사고가 났어요. 그게 또 50만 원이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만약에 신용카드가 없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 번에 신용카드 할부 기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제 차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만 원 좀 넘어가면 할부를 쓰는데 내역을 계속 보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저는 할부를 좀 안 좋게 쓰는 것 같아요. 뭔가 네 뭔가 비싼 명품 고급 네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죠.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한 3개월 후 4개월 후까지 계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신용카드 7.5점 고양이를 키우고 있음에도 원래 생각했던 소비를 좀 줄이고 고양이한테 쓰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서 저는 8점이요.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번 달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저는 잘 쓰고 잘 갚고 있고 저는 제 신용점수는 한 5점? 왜 5점이요?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원래는 10점인데 한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어서 제 소비를 들어보시면 고생만 안고 신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